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보드게임은 아르레평원 빅박스입니다 아르레평원이라는 기본판에 차와 교역 확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빅박스는 원래 1인에서 2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에서 확장이 포함되면서 3인까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각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마을을 부흥시키는 게임입니다 구성물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 게임 규칙으로 관련된 구성물을 소개하고 3인이 추가되었을 때 추가되는 타일과 차와 교역 확장은 게임 설명 마지막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규칙서입니다 아르레평원 차와 교역 확장 규칙서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레평원 플레이하는 요약표가 2장 들어있습니다 동물은 총 3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양, 그리고 검정색은 말, 이어 흰색은 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큐브는 토탄이라고 합니다 토탄이라고 하는 자원은 석탄이 되기 전에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석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탄이 총 40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색 토크는 확장해서 사용됩니다 주황색 마커는 라운드 표시 마커입니다 1인에서 2인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과 노란색 플레이어 색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확장이 추가되었을 때 3인 플레이 시에는 파란색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마다 구성품을 이렇게 따로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마다 받는 구성품을 살펴보면 우선 각종 이런 타일들은 여행지 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일꾼 마커 4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표시하는 마커 6가지를 받는데 파란색 자원 마커는 음식 마커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마커는 곡물 자원 마커 그 다음에 흰색은 양모 마커 갈색은 가죽 마커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아마라고 하는 작물의 자원 마커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토큰들을 총 10개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도구 토큰이라고 하는데 도구 개수를 표시하는 토큰들입니다 나머지 한 명의 플레이어도 똑같은 구성품을 받고 시작합니다 앞면은 황무지 타일이고 뒷면으로 돌려보면 마른 황무지 타일입니다 황무지 타일일 때는 게임 끝날 때까지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4점이고 이게 뒤집혀지면 마른 황무지 타일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에 토탄 자원 4개를 올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자원이 마련됩니다 이 황무지 타일이 총 6개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확장해서 추가되죠 그 다음에 점수 시트지입니다 점수 시트지는 게임 끝났을 때 여기서 점수를 적어가면서 가장 점수를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보드판입니다 플레이어마다 하나씩 받고 시작하는 여행자와 헛간 보관소입니다 총 2개 들어있고 하나는 확장해서 추가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타일 공급처입니다 각종 타일들이 이곳에 올라가 있으면서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일 공급처 밑에는 하나의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각종 타일들은 앞 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뒷면을 확인하면서 타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각 플레이어마다 받게 되는 개인용 게임판입니다 이 게임판은 플레이어들이 이곳에 실제로 각종 건물 타일들이나 동물들을 가지고 오고 여행지 타일도 가지고 오고 마커들을 표시할 수 있는 마커 트랙도 옆에 있습니다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으로 하나 더 추가로 들어있겠죠 공용 보드판입니다 공용 보드판은 잘 보시면 왼쪽에 건물 타일이 쭉 올라가는 공간이 있고 오른쪽은 우리가 실제로 플레이하는 액션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일꾼 마커를 올려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있는 타일도 확장해서 추가되는 타일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건축 자재 타일입니다 건축 자재 타일은 총 네 종류의 건축 자재 타일이 있는데 앞 뒷면이 점토와 벽돌로 되어 있고 이게 총 24개 들어있습니다 점토는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뒤집으면 점수 표시와 함께 벽돌 타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은 점수를 획득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 뒷면으로 나무와 목재 타일이 있습니다 나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집으면은 목재로 변하게 됩니다 목재는 1분의 1이라고 써 있죠 0.5점입니다 아르레 평원은 점수 계산할 때 반올림 그런 거 없이 그냥 0.5점 소수점짜리까지 계산을 해서 점수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확장해서 추가되는 타일이고 그 다음에 옷감 타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옷감 타일은 이렇게 3개의 자원이 있고 이 자원은 각각 린넨, 가죽, 모피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면은 뒤집어서 여름옷, 겨울옷, 가죽옷 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살펴볼 타일은 숲 타일과 공원 타일입니다 앞 뒷면으로 숲 타일과 공원 타일로 되어 있고 이건 총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할 때 게임보드판에 올리고 시작하는 판자칩 타일이 2개 들어있습니다 이 판자칩 타일 3개는 확장해서 사용됩니다 2개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갖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앞 뒷면으로 외양간과 창고로 되어 있는 타일이 총 7개 들어있고 앞 뒷면으로 축사와 대형 외양간 타일이 되어 있는 것이 총 3개 들어있습니다 앞 뒷면으로 곡물 밭과 아마 밭 타일이 총 14개 들어있습니다 뚝 타일입니다 게임보드판에 처음에 5개씩 세팅하고 시작하는 뚝 타일인데 플레이어마다 5개씩 받기 때문에 총 10개가 들어있고 확장해서 추가로 5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타일은 건물 타일입니다 건물 타일은 뒷면의 색깔이 총 5가지 종류의 색깔로 되어 있고 노란색 건물 타일은 총 6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뒷면이 파란색 건물 타일은 총 6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이 주황색인 건물 타일도 6개 들어있고 뒷면이 빨간색인 건물 타일은 4개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면이 초록색인 건물 타일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렇게 연한 초록색이 있고 짙은 초록색이 있습니다 짙은 초록색은 7개가 들어있고 연한 초록색은 4개가 들어있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한다면 이 연한 4개의 초록색 건물 타일이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익숙하다면 짙은 초록색 7개를 잘 섞어서 4개의 타일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 때 프로모 타일을 추가해서 설명했습니다 프로모 타일 중에 이 토탄발전소와 토탄식 벽돌 제조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타일은 운송수단 타일입니다 앞면이 달구지와 뒷면이 대형 달구지로 되어 있는 큰 운송수단은 총 3개가 들어있고 앞면이 마차와 뒷면이 대형 마차로 되어 있는 운송수단은 총 또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운송수단은 앞면이 손수레로 되어 있고 뒷면이 대형 수레로 되어 있는 타일이 2개 들어있고 앞면이 토탄 운반선이고 뒷면이 쟁기 타일로 되어 있는 타일이 총 6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마커입니다 아르레 평원은 겨울 라운드와 여름 라운드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여름 라운드 선은 이 등대를 가져가면 되고 겨울 라운드 선은 이 등대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세 종류의 타일은 자원이 부족했을 때 5개씩으로 대체되는 타일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구성물을 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빼진 구성물들은 확장해서 사용되는 구성물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소개할 때 어떤 구성물이 다시 추가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판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지금부터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세팅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준비를 먼저 할 때는 공용 타일 공급처를 조립하여 이 보드판을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플레이한다면 이쪽에 한 명 반대쪽에 한 명이 앉아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마다 개인 보드판을 두 개씩 받는데 이 보드판과 이 보드판을 하나씩 받고 반대쪽에 있는 플레이어도 2인 플레이 기준에서 하나씩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하나의 개인 보드판만 가지고 게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용 공급처 타일을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타일들을 전부 다 올려둡니다 외양간만 한번 살펴보면 외양간 타일들을 전부 다 여기 올려놓으라고 했고 오른쪽 밑에 뒷면은 창고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양면을 전부 다 어떤 타일들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타일들은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고 여기 있는 가죽과 모직, 린넨은 타일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만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공용 공급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물 토큰과 토탄 토큰 이런 나무 목재, 벽돌, 점토 이런 자원들은 모든 플레이어가 손에 닿는 곳에 잘 두고 여기 있는 점토, 벽돌, 나무 목재 이 자원은 건축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원들과 이 동물 자원들 그리고 이 토탄 자원 여기 있는 옷감들, 가죽, 모직, 린넨 이 옷감 자원들만 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개수가 모자란다면 다른 것을 대체해서 사용하면 되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공급처에 있는 모든 타일들은 올려져 있는 것만큼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다 떨어지면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죠 공용 푸드판 위에 세팅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황색 라운드 마커를 1라운드에 위치합니다 아르레 평원은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진행되고 홀수 라운드는 여름을 진행하고 짝수 라운드는 겨울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반년 동안 액션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 마커를 1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의 도구 토큰을 가운데 있는 도구 위치에 가장 왼쪽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써있는 숫자가 거기에 있는 도구의 보유한 개수입니다 이 보유한 개수에 따라서 나중에 일꾼이 올라갔을 때 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 도구 토큰이 올라갈 때마다 내야 하는 자원들은 이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자원을 지불해야 도구 토큰이 한 칸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도구 타일 왼쪽과 오른쪽으로 여름에 할 수 있는 액션과 겨울에 할 수 있는 액션이 나뉩니다 왼쪽은 여름에 할 수 있는 액션 칸이고 오른쪽은 겨울에 할 수 있는 액션 칸입니다 여기에 일꾼들이 들어가서 액션을 실행하는 일꾼 놓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는 지금 건물 타일을 전부 다 세팅했습니다 건물 타일의 종류는 다섯 종류로 가장 위에는 초록색 건물 타일입니다 초록색 건물 타일은 뒷면이 연한 초록색과 짙은 초록색이 되어 있는데 연한 초록색은 처음 플레이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타일입니다 익숙하다 숙련자들끼리 한다면 이 짙은 초록색 일곱 개를 잘 섞어서 랜덤으로 4장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 타일은 제거합니다 노란색 건물 타일도 마찬가지로 잘 섞어서 두 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건물 타일은 해당하는 건물 위치에 그대로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이 뒷면에 보면 똑같은 모양 위에 타일을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은 파란색 건물 타일입니다 파란색 건물 타일은 6개 중에 랜덤으로 3개를 배치하면 되고 빨간색 건물 타일은 3장밖에 없기 때문에 3개를 배치하고 프로모션으로 한 장 더 빨간색 건물 타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그대로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4개의 빨간색 건물 타일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중에 하나는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쌍두마차는 여기에 운송 타일과 함께 배치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을 가져갈 때 내가 원하는 타일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 타일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 보드판 위에 세팅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행지를 보면은 여행지에는 이 여행지 타일을 각자 해당하는 위치에 맞는 곳에 올려둡니다 예를 들어 에젠스라고 써 있는 곳은 에젠스라고 있는 곳에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칸짜리가 3개, 두 칸짜리가 3개, 세 칸짜리, 두 개, 네 칸짜리 여행지 타일이 한 개가 이렇게 배치됩니다 여행지 타일은 잠깐 소개하자면 이거를 사용했을 때 뒤집어져서 내 개인 보드판 왼쪽 트랙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여행지 트랙이 올라갔을 때 게임 종료 시 보이는 숫자의 점수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헛간 보관소가 되어 있습니다 헛간 보관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용 공급처 타일에서 가지고 오는 운송수단 타일들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큰 것은 총 3개, 작은 것은 총 4개까지 올려놓을 수 있고 맨 밑에는 작은 것 또는 큰 것 둘 중에 한 가지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헛간에는 수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운송수단도 어떤 것을 가지고 올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개인판을 한번 살펴보면 왼쪽으로는 여행지 트랙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자원을 표시할 수 있는 자원 표시 트랙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 자원을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처음에 5개 음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에 15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자원들의 제한은 15개까지이지만 음식 토큰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총 30개의 자원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흰색은 양모입니다 양모 자원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게 되고 이걸 사용하면 내려오게 됩니다 모든 자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록색은 아마라는 자원 토큰을 세 번째에 위치하고 가죽 자원 토큰은 두 번째에 그 다음에 이 흰색 곡물 자원 토큰은 첫 번째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게임 종료 시 이 토큰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 보드판 맨 밑에 황무지 타일 3장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 황무지 타일을 나중에 제거하지 않는다면 한 장당 마이너스 4점을 받기 때문에 제거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마 밭과 곡식 밭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두 개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 가운데 판잡길 타일을 놓고 그 위에 토탄 4개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외양간 타일 하나를 가지고 와 그 위에 말 하나를 배치합니다 외양간 타일을 살펴보면 동물이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회색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어떤 동물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뜻이고 외양간 타일 안에 들어있는 동물의 종류는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 말 하나가 지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는 말 두 개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 보드판에 뚝길을 이렇게 다섯 개를 배치합니다 이 뚝길이 주는 의미는 지금 세 개의 뚝길로 이렇게 이 막아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플레이어 쪽으로는 목초지로 이 타일을 가지고 와서 올려놓을 수 있거나 아니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인데 이 뚝길 세 개를 기준으로 그 위로는 갯벌이어서 아직 타일을 놓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개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뚝관리인이나 어떤 액션을 통해서 뚝 타일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세 개가 막아져 있으면 그 막아져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목초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뚝길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모든 타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은 개인 보드판에 투명하게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초기에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는 선을 정합니다 선은 여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노란색 플레이어가 선이라는 가정하에 노란색 플레이어는 여름 선 마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똑같은 자원을 받고 시작합니다 바로 나무 4개와 점토 4개 그리고 토탄 자원 3개를 받고 시작합니다 이 타일은 절대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뒤집게 되면은 다른 자원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나무와 점토는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공급처에서 이 여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름 칸에 올 수 있는 일꾼을 이런 식으로 세팅합니다 아까 선을 정했었는데 선 일꾼이 두 번째 플레이어 일꾼보다 그 위에 있도록 각 월 칸에 이런 식으로 4칸을 배치합니다 일꾼은 총 4개를 사용하게 되고 이 4개를 각 플레이어가 모두 사용하게 되면은 여름 단계인 1라운드가 끝나게 되고 갈무리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겨울 단계 위에 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일꾼 마커를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르레평원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여름부터 시작해서 또 여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는 3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준비하기 단계, 일하기 단계, 갈무리 단계로 진행되는데 준비하기 단계 때는 각 라운드를 시작할 때 시작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가고 일꾼을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첫 라운드는 무작위로 선을 정했기 때문에 준비하기 단계는 건너뛰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하기 단계로 이제 각 일꾼들이 이 왼쪽에 있는 일꾼부터 차례대로 원하는 액션 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인 이 빨간색 플레이어도 원하는 액션 칸에 들어가면 되고 기본적으로 액션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일꾼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액션 칸에 내 일꾼을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액션을 플레이하는 것을 일하기 단계라고 합니다 일하기 단계 동안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액션도 있고 즉시하는 액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일하기 단계가 다 끝나면 갈무리 단계를 진행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일을 한 후에 갈무리 단계를 진행하는데 여름이 끝났을 때 갈무리 하는 단계와 겨울이 끝났을 때 갈무리 하는 단계의 진행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한 다음에 다음 라운드를 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한 라운드 동안 진행하는 세 단계를 간단하게 소개했고 이제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선 플레이어를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라운드는 랜덤으로 정했기 때문에 선 플레이어 일꾼이 위로 가도록 배치를 했고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이제 선 마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번 라운드에 특수 행동을 플레이한 플레이어는 다음 라운드의 두 번째 순서로 갑니다 특수 행동을 하지 않았던 플레이어는 다음 라운드 선이 되겠죠 특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겨울에 있는 액션 칸 중에 원하는 액션 칸을 하나 플레이하는 것을 특수 행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어떤 플레이어가 특수 행동을 한번 사용하면 다른 플레이어는 이제 특수 행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 중 그 중에 일꾼 딱 하나만 특수 행동으로 여름이면 겨울에 있는 칸을 한번 할 수 있고 겨울이면 여름에 있는 칸을 하는 것을 특수 행동이라고 하는데 두 플레이어 다 특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전 라운드에 있는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지금 노란색이 선 플레이어인데 두 명의 플레이어 다 특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라운드는 빨간색 플레이어가 선이 되어서 빨간색 일꾼들이 전부 다 위에 올라가도록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기 단계를 끝낸 다음에 일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일하기 단계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일꾼 위에 있는 일꾼부터 차례차례 자신이 원하는 액션 칸에 들어가서 원하는 액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액션 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축 타일은 액션 칸 중에 건물을 건설하는 액션 칸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목수에 들어가면 건물 하나를 건설하거나 외양간을 하나 건설할 수 있는 액션 칸이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위에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자원을 지불하고 건물을 가지고 와 내 개인 보드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 타일을 가지고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즉시 그 건물 타일에 의한 액션을 실행하고 그 건물 타일에 적혀있는 점수는 게임 끝나고 받습니다 하지만 뒷면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 타일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당하는 단계 때 진행되는 액션이 있고 이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타일은 가져오는 즉시 해당하는 액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꾼 같은 액션 칸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끼 한 개당 나무 한 개를 획득한다고 했는데 도끼라는 자원은 이 가운데 있는 도브 토큰에 의해 적혀있는 숫자가 내 도끼 보유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 개라고 적혀있는 칸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탄 채굴자도 가래 한 개당 토탄 한 개 캐기 가래의 수치는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액션 칸 중에 약간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액션 칸들은 전부 다 도브 토큰이 위치한 그 수치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액션 칸을 살펴볼 때 이렇게 갈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액션 칸은 그만큼 자원을 지불한 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액션 칸 중에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액션 칸은 내 차례에 언제든지 이만큼 지불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액션 칸이고 그리고 액션 중에 회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도브 수치와 관계없이 지불하고 거기에 있는 타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갈색 화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브 토큰의 수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액션 칸들을 살펴보면 도브의 수치와 관련이 없이 공용 공급처에서 가지고 와서 내 개인 보드판 위에 올려놓는 액션들이 줄을 이룹니다 여기서 볼 때 이 파란색 박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자원을 지불해야지 할 수 있는 액션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앞으로 이렇게 지불해야 할 토큰이 그려져 있고 괄호로 다른 자원이 들어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자원을 지불할 수 없다면 그 밑에 있는 자원을 지불해서라도 그 액션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없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무조건 그 위에 있는 자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션 칸 중에 이렇게 뚝 타일 표시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뚝 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줄이 있는 것은 그리고 또는 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액션과 밑에 있는 액션 둘 중에 하나하나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는 액션 칸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는 이라고 적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액션 칸입니다 그래서 뚝 건설자 같은 경우는 젖소나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삽 한 쌍당 하나의 뚝 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삽 같은 도구를 보면 위에 있는 숫자가 쌍의 숫자이고 밑에 있는 숫자는 삽의 개수입니다 한 쌍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를 봐야겠죠 이 수치에 따라서 뚝 길을 하나씩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뚝 길을 움직일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뚝 길은 이렇게 3개가 막혀져 있는 것까지 밑으로 목초지고 위로는 갯벌입니다 갯벌은 타일을 가지고 오거나 동물을 올려 놓을 수 없고 뚝 길을 움직일 때 가장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뚝 길을 이런 식으로 막아야지 이 3개가 연속으로 되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칸이 목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뚝 길을 옮길 때는 밑에 있는 2개의 뚝 길을 그 위 칸으로 이렇게 하나씩 옮길 수 있고 그 다음 뚝 길을 옮길 때 또 한 칸을 올려서 이렇게 3개가 막아지면 그때 또 이 밑으로 목초지가 되고 그 다음 뚝 길은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막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게 되면 전체 모든 칸이 다 목초지가 되어서 내가 타일을 올려 놓을 수 있거나 동물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끝까지 뚝 길을 올렸다면 더 이상 이동하는 액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뚝 길을 여기 끝까지 올리지 않는 플레이어들은 여기 위에 마이너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황무지에서 토탄을 캘 수 있는 액션을 했을 때 즉 여기 토탄 채굴자나 이 자파상에 들어가서 이 토탄을 캔다는 액션이 나왔을 때는 내 개인 보드판 위에 올라가 있는 토탄을 개인 공급처로 놓으면 되고 도공을 통해서 토탄을 얻게 되는 경우는 공용 공급처에서 토탄을 가지고 와서 개인 공급처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토탄을 캘 때는 이렇게 개인 공급처에 올려져 있는 토탄을 가지고 오고 이 처음에 올려져 있던 곳에 4개의 토탄이 모두 다 캐진다면 가운데에 있는 이 타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타일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3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좋겠죠 이 타일을 제거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빈 칸도 또 목초지가 되어서 다른 건물 타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작가의 게임인 아그리콜라와는 조금 다르게 빈 목초지마다 마이너스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곳으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황무지 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4점입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액션 칸 중에 관리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료로 뒤집을 수 있는 타일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게 되죠 뒤집었을 때는 마른 황무지 타일이 되어서 여기에 토탄이 올라갈 수 있는 개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공용 공급처에서 토탄을 가지고 와 이곳에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두었을 때 또 토탄 캐기를 하면은 여기서 가지고 오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토탄도 모두 사라지게 되면 이 마른 황무지 타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은 이 타일들도 빈 목초지 타일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건물 타일이나 동물들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과 관련된 액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액션 칸에 들어가면은 가축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가축을 가지고 왔을 때는 내 개인 보드판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뚝 한 개당 그 위에 가축 한 마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양이나 이렇게 말 이런 식으로 뚝 위에 가축을 올려서 가지고 올 수 있고 빈 목초지 하나당 이 가축은 두 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마리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양간 타일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 외양간 타일 안에는 세 마리의 가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마리의 가축도 다 같은 종류여야 되고 대형 외양간을 내가 건설했을 때 여기 축사 있는 건물의 뒷면이죠 대형 외양간을 건설했을 때 대형 외양간은 외양간이 두 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두 종류의 동물을 세 개까지 이곳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는 한 종류의 동물을 여섯 개까지 이곳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 타일 뒤집으면은 공원 타일입니다 공원 타일을 내가 가지고 와서 건설을 했을 때는 이곳에 가축을 두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 가축의 두 마리의 종류는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축은 내 차례에 언제든지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배치를 했을 때는 거기에 수용하는 공간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축을 제외한 다른 모든 타일들은 뒤집거나 제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즉 한마디로 건설을 한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뚝 타일은 이제 액션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었죠 자원 트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 트랙에서 지불하면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얻게 되면 올라가는데 이 자원 트랙은 15개까지가 제한수입니다 15개 이상으로 갖고 있을 수 없고 또 0개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식 자원 같은 경우는 2개가 있기 때문에 총 30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자유롭게 이렇게 11, 6개 놓으면 총 음식의 개수는 17개 있다는 뜻이겠죠 운송수단의 자원을 싣는 액션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액션칸에 또 들어가서 운송수단을 건설해서 내 빈 헛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헛간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운송수단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헛간은 소형 운송수단은 4개까지 가지고 올 수 있고 대형 운송수단은 3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 대형 운송수단 마지막 칸에는 소형이나 대형 둘 중에 하나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의 비용은 운송수단 오른쪽 밑에 파란색 박스로 적혀 있습니다 이걸 지불해야 운송수단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걸 건설할 수 있는 액션칸은 수레 제작자에 들어가면 운송수단을 건설하거나 그리고 또는 토탄 운반선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토탄 운반선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노동자에 들어가도 운송수단 하나를 건설할 수 있고 또는 모방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방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꾼이 들어가 있는 액션칸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노동자를 일단 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박스 같은 경우는 다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액션칸들입니다 만약 이 대형 운송수단이 하나도 없다면 게임 끝났을 때 마이너스 3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운송수단에서도 게임 종료 시 얻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이 운송수단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내 차례 때 자유롭게 운송수단에 내 자원이나 여행지 타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 액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한 번 실어진 자원이나 여행지 타일은 다시 뺄 수는 없습니다 자원을 실게 되면은 이 운송수단에 자원을 실을 때 나무와 점토가 뒤집어져서 목재와 벽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을 때 뒤집어서 이렇게 목재로 배치해서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운송수단에 올라가 있는 자원을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운송수단에 올라간 모든 자원이나 여행지 타일은 갈무리 단계 때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토 자원도 여기에 올리게 되면은 뒤집어서 벽돌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점토 같은 경우는 토탄 하나를 지불해야 벽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액션칸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형 액션칸 수레는 자원 토큰을 가로로 하나 실거나 아니면 여행지 타일 한 개짜리를 가지고 와 하나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행지 타일을 가지고 왔을 때 혜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 타일을 운송수단에 실으면은 그 즉시 여기에 있는 액션을 실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도루눔이라는 것을 보자면은 위에 지금 쟁기가 그려져 있죠 쟁기 타일을 이 헛간에 있었을 때 그 쟁기를 팔고 여덟 개의 음식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실었을 때 그 즉시 해야 합니다 다른 여행지 타일을 한번 보자면 엠덴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의 자원을 다 팔 수도 있고 하나만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는 이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토탄, 여름옷, 가죽옷, 겨울옷 이렇게 팔아서 각각의 음식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종류를 여러 개 팔 수는 없고 여기에 적혀 있는 타일 하나당 거기에 해당하는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행지 타일은 이렇게 세 개짜리 칸에 올려져서 팔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올려진 여행지 타일도 갈무리 단계를 진행할 때 내려와서 내 개인 보드판 왼쪽에 여행지 트랙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헛간 타일에는 이렇게 토탄 운반선과 쟁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쟁기와 토탄 운반선은 운송수단은 아니지만 여기에 헛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토탄 운반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노란색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내 차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토탄 하나를 지불하고 이 다섯 개의 자원 중에 하나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마차를 가지고 와 나무 네 개, 말 두 개를 지불합니다 이때 말 두 개를 지불할 때는 내 말 두 개가 있으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 보드판 위에 있는 말 두 개를 제거해야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돌아가는 화살표 표시가 있는 액션 칸을 했을 때 뒤집어서 더 업그레이드된 마차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처음부터 운송수단을 구입할 때 뒤집어진 운송수단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즉시 더 업그레이드된 운송수단을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자세히 보면 한 칸짜리가 있고 두 칸짜리가 있고 또 한 칸짜리 이런 식으로 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개 모두 칸이 나누어져 있고 뒤집어보면 네 개의 칸이 모두 나뉘어져 있네요 이거는 네 개짜리를 한꺼번에 해도 되고 한 개짜리를 한 개씩 넣어도 되고 두 개짜리 마음대로 실어도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한 개로 되어 있는 칸 같은 경우에는 세 개, 한 개를 올리거나 또는 네 개짜리를 다 올리거나 한 개짜리를 전부 올릴 수 있지만 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걸쳐서 타일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짜리 이 린넨을 가지고 와 여기에 올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 이런 식으로는 이 마차 운송수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걸쳐서 타일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여튼 이렇게 옷감 타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실게 되면은 뒤집어져서 업그레이드된 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운송수단에 올라갈 수 있는 자원은 여기에 있는 나무와 점토 그 다음에 여행지 타일 그리고 옷감 타일들이 여기 운송수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운송수단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손수레를 뒤집었을 때 두 개의 칸으로 손수레가 나오는데 이때는 한 칸짜리를 옆으로 해가지고 두 개 실을 수 있지 두 칸짜리 타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에 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작은 칸입니다 이 갈무리 단계 때 이제 운송수단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것들이 내 개인 공급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목재와 벽돌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행지 타일 같은 경우는 내 개인 보드판 옆에 트랙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옷감 같은 경우는 옷으로 변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수단도 굉장히 중요한 액션입니다 액션 칸 중에 장인이라는 액션 칸은 도구 토큰이 올라가 있는 토큰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대에 있는 개수당 올릴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늘어나고 처음에는 두 개입니다 따라서 두 군데의 토클을 골라서 한 칸씩 늘리면 되겠습니다 같은 데 있는 도구는 두 칸 늘리지 못하고 각각 다른 도구를 한 칸씩 늘리면 되고 늘릴 때마다 옆에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인이라는 액션을 통해 작업대에 있는 도구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대를 늘렸다고 한다면 바로 3이 되죠 그러면 늘리자마자 바로 여기 있는 수치를 그대로 장인에 적용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였을 때 작업대에 하나를 늘리고 3이 되었죠 3개를 늘릴 수 있는데 한 번은 지금 썼기 때문에 다시 두 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끼 하나를 늘리고 가마 하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늘릴 때 여기에 써 있는 비용은 전부 지불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건축 자원들은 업그레이드 된 그 자원을 아직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나무나 진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목재를 나무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벽돌을 진흙으로 대신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행동칸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액션칸을 즉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칸에 들어가지 않아도 프리액션을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운송수단의 자원을 싣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을 재배치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는 토탄 운반선의 기능 이 노란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타일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액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초록색 타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노란색 화살표가 내 게임보드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액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이에 액션은 내 일꾼 마커가 올라갔을 때 그 즉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하기 단계를 마치게 되면은 세 번째 갈무리 단계를 진행합니다 여름이 끝났을 때 갈무리 단계를 진행하는 것과 겨울이 끝났을 때 진행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여름이 끝났을 때 갈무리 단계는 첫 번째로 운송수단 위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비우면 되겠습니다 즉 이 목재와 벽돌로 바뀐 자원을 가지고 오게 되고 여행자 타일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내 게임보드판 맨 왼쪽 밑에 차례대로 채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와 양에게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소의 개수와 양의 개수를 보고 음식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곳에 잘 적혀 있습니다 양은 두 마리, 다섯 마리, 여덟 마리마다 음식을 하나, 두 개, 세 개 받고 소는 한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마다 음식을 하나, 둘, 세 개 받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곡물 밭 하나당 곡물 자원을 한 칸씩 늘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마 밭 하나당 아마 자원을 하나씩 늘립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한 이 숲 타일 하나당 나무 자원을 하나씩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 세 개와 토탄 두 개를 지불해야 합니다 음식 세 개가 없었을 때 두 토큰이 모두 다 0에 있었을 때 곡물 자원으로 음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곡물도 없다면 이 동물 한 마리랑 음식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동물까지 없었다면 이때 점수 기록지에 기근 항목이 있는데 이 기근 항목에 부족한 자원 하나당 마이너스 2점씩 기록합니다 그리고 토탄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지불해야 되는데 토탄이 하나도 없다면 나무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나무까지 없다면 또 부족한 자원 하나당 점수 기록지에 기근에 마이너스 2점씩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액션이 끝났을 때 갈무리 단계를 진행했을 때는 첫 번째로 또 운송수단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외양간과 축사해서 가축이 번식합니다 이때 외양간은 3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정확하게 두 마리의 동물이 이곳에 있었다면 번식하게 되어서 한 마리가 더 추가됩니다 대형 외양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마리가 함께 있다면 각각 번식해서 한 마리씩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축사에는 총 6마리까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축사에 동물들이 두 마리 있었다면 또 한 마리 늘어나게 됩니다 또는 세 마리 있었다면 그래도 한 마리 늘어나게 되고 다섯 마리 있었다면 여섯 마리까지니까 또 한 마리 늘어나게 되는데 특이하게 네 마리의 양이 모여 있으면 양이 두 마리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네 마리가 있었을 때만 두 마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나 빈 목초지나 뚝 타일 위에나 공원 타일 이런 곳에 있는 동물들은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양털깎기를 진행합니다 양털깎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게서 양모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양의 개수에 따라 양모 자원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양이 하나, 네 개, 여섯 개당 자원을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음식 자원을 세 개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이 하나도 없다면 곡물로 대체해도 되고 곡물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 동물로 대체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도 지불을 못했다면 점수 기록지에 기근 칸에 지불하지 못했던 자원 하나당 마이너스 2점씩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 라운드를 진행했을 때 갈무리 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 라운드를 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라운드를 진행하게 되는데 9라운드를 진행한 후에 게임이 종료됩니다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탄 운반선을 사용하여 남은 토탄을 자원 트랙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노란 마커가 되어 있는 곳에 점수를 획득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점수 기록지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로 옷감과 건축 자재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옷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점이고 뒤집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0.5점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반올림이나 올림 내림이 아니라 0.5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혁관에 놓인 기구 여기에 있는 운송수단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 위에 또 점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행 경험 이렇게 여행지 트랙 위에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숫자의 점수를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구 도구는 도구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해당하는 점수를 또 받으면 되고 자원 트랙 자원 트랙은 각종 자원마다 15개까지 도달하면 3점씩 받으면 되고 11개에서 14개까지 갖고 있으면 2점 7개부터 10개까지 가지고 있으면 1점입니다 그 이외에는 0점이고 그 다음에 음식 토큰 같은 경우는 30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 자원 토큰을 자유롭게 배치해서 최대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개인 보드판에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외양간을 뒤집으면 창고입니다 창고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자원 트랙으로부터 얻는 점수를 총 더해서 2배로 점수를 기록합니다 창고를 2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4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 있더라도 무조건 점수가 2배만 됩니다 개인용 게임판 위에 올라가 있는 각 타일마다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점수가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점수들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뚝 타일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는 마이너스 점수도 또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축에 의한 점수를 받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축은 총 3종류입니다 말과 소와 양 종류인데 여기서 가장 적게 가진 가축 한 마리당 2점입니다 그 종류 중에 내가 가장 개수가 적은 가축 한 마리당 2점이고 두 번째로 적은 가축 한 마리당 1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0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축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갈무리 단계 때 내가 기근을 통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획득했다면 그만큼 점수를 빼고 총 합을 구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한 다음에 동점이라면 이 9라운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라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 단계로 선 플레이어를 정할 때 선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간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2인 2서 플레이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규칙이 진행되고 만약에 혼자 플레이를 한다면은 다른 플레이어가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게임하고 그 다음에 특수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절의 행동을 아예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규칙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르레평원 차화 교역 확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구성물 소개할 때 빼두었던 구성물들을 나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플레이 기준으로 차화 교역이라는 확장을 넣어서 플레이할 때 추가되는 구성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3명이서 플레이할 때 바뀌는 규칙과 추가되는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수로 토큰이 추가됩니다 베수로는 총 30개 들어있습니다 베수로 토큰도 주변에 잘 놔두고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은 도구 토큰이 하나씩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타일들은 기존에 있던 타일들인데 3인 플레이 시에 추가되는 타일들입니다 이렇게 앞면이 차로 되어 있고 뒷면이 동프리슬란트 차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동프리슬란트 차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이 받게 되는 개인판이 또 추가됩니다 이곳에 이제 어선과 교육선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용 공급처 타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커다란 곳에는 교육선 작은 곳에는 어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뒷면으로 어선과 대형 어선으로 구분되는 타일이 5개 들어있고 앞 뒷면으로 교육선과 대형 교육선으로 구분되는 타일이 4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액션 칸이 추가되는 공간인데 2인 플레이 시에는 앞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간판으로 되어 있는 면을 사용하고 3인 플레이 시에는 뒤집어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용합니다 2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사용하고 여기 가장 위에 업 위에 이런 식으로 액션 칸을 추가하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옆에 추가해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축물 타일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건축물 타일은 총 23개가 추가되고 이 초록색 4개, 파란색 6개, 그 다음에 노란색 7개, 주황색 4개, 빨간색 2개가 추가됩니다 앞면을 살펴보면 오른쪽 위에 차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섞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타일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된 공용 보드판입니다 3인 플레이 시에는 밑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이 두 개의 타일을 사용하고 2인 플레이 시기 때문에 이 밑에 빨간색, 노란색만 적혀있는 이 두 개의 타일을 가지고 와서 색깔에 맞도록 옆에 이런 식으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황색은 뒤에 모양이 맞는 곳에 이 건축물 타일을 그대로 배치하고 빨간색도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 타일을 가지고 와 올려놓고 여기 한 개 남은 파란색 타일은 모든 파란색 타일을 가지고 와서 잘 섞은 후에 랜덤으로 펼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건축물 타일은 게임에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와 교육이라는 확장을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세팅되는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추가된 배수로 토큰과 차에 해당하는 자원을 주변에 잘 놔두고 플레이어마다 받게 되는 개인 보드 두 개에 추가로 어선과 교육선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착장을 추가합니다 공용 공급처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선과 교육선 공급처를 옆에 붙여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액션 칸도 배수용 삽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구 토큰을 하나씩 더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액션을 통해서 앞으로 배를 건설하거나 배수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기본 게임과 동일하게 배치를 하고 플레이어마다 받고 시작하는 시작 자원이 조금 다릅니다 3개의 토탄 자원을 받고 그 다음 나무 3개, 점토 3개, 그 다음에 차 3개를 받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장에서 추가되는 새로운 요소와 관련된 액션과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액션 칸이 늘어났죠 그래서 배수로 작업공에 들어가면 배수용 삽 1개당 배수로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개에서 6개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은 우선 이 목초지 안에서 사이사이에 배수로를 건설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뚝길과 연결되게 배수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보드판에서 가장 먼저 놓을 수 있는 배수로 공간은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 지금 뚝길은 이렇게 3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과 연결된 두 지역의 배수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 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뚝길과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배수로를 놓을 때는 기존에 있던 배수로와 연결되게 배수로를 토큰을 놓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놓아도 되고 밑으로 놓아도 되죠 이렇게 한 면에 하나의 배수로만 놓을 수 있고 처음에 뚝길과 연결되게 놓은 배수로는 딱 하나만 연결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두 개가 연결되도록 배수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수로가 건설될 텐데 배수로를 만약에 뚝길을 이렇게 한 칸씩 올린다면 이곳에도 또 배수로를 건설할 수 있겠죠 이 밑으로도 쭉 배수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막아진 뚝길이 바로 생기자마자 배수로 토큰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짜로 배수로를 하나 가지고 와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액션 소모가 되지 않고 그 즉시 이 뚝길이 이렇게 완성되자마자 배수로 토큰 하나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배수로를 이렇게 놓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배수로로 인해서 두 개의 면이 놓여진 공간은 그냥 목초지가 아니라 건조한 목초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양을 수용할 때 원래 그냥 목초지는 두 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었는데 건조한 목초지는 세 마리까지 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갈무리 단계에서 가축이 번식하는데 그때 외양간이나 대형 외양간 축사에서만 번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건조한 목초지에도 두 개의 양이 있었으면 하나의 양을 더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건조한 목초지에 양 두 마리씩 있으면 각각 건조한 목초지에 양 한 마리씩 더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양만 세 마리까지 수용되고 말이나 소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조한 목초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농부 액션에서 경작을 할 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부 액션 칸에 들어가게 되면은 쟁기 하나당 아마 밭이나 곡물밭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만약 건조한 목초지가 있었다면 여기 농부 액션 칸에 들어갔을 때 쟁기 하나당 두 개의 밭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를 가지고 와도 되고 다른 종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밭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조한 목초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를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황무지 건조를 배수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세 개의 타일이 지금 황무지죠 두 개의 면에 배수로를 건설하게 되면 이 황무지 타일이 건조한 황무지 타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토탄 4개를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두 개의 면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수로를 두 개를 건설했다고 해서 이게 건조한 목초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개의 면에만 배수로가 두 개 놓여진 거고 다른 면인 이런 식으로 놓여졌을 때 황무지가 건조한 황무지로 바뀌게 되고 토탄 토큰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났고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건 선착장과 어선이 늘어났습니다 선착장과 어선은 여기에서 가지고 올 수 있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액션카는 배 제작자나 돛 제작자에 들어가서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용 한도는 어선과 교육선 두 개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이 어선과 교육선도 게임 끝났을 때 받는 점수가 적혀져 있고 운송수단 타일과 마찬가지로 어선과 교육선 위에도 자원 토큰을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여행지를 판매하는 액션은 무조건 운송수단에만 올려야 되고 나머지 옷감이나 세 개의 자원 토큰들은 여기 어선이나 교육선에 올라가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를 동프리슬란드 차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선과 교육선 뿐만 아니라 여기 헛간에 올라가는 운송수단 타일에서도 차가 업그레이드됩니다 그 다음에 어선에는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어선은 이 작은 타일이 어선인데 만약에 갈무리 단계 때 어선에 아무런 타일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음식을 하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뒤집어서 대형 어선으로 바꾼다면 여기에 아무것도 자원 타일을 올리지 않는다면 갈무리 단계 때 두 개의 음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교육선에는 특수 능력이 또 있습니다 교육선을 비우기 전에 위에 있는 네 곳에서 거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한 후에 거래에 따라서 교육선에 타일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갈무리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하나를 미리 목재로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놓았다면 여기 하나의 공간이 비었죠 갈무리 단계 때 이걸 가져오기 전에 이 교육선을 인도,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네 개의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보내서 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채울 때는 이 파란색 박스에 들어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도부터 한번 살펴보면 음식 세 개를 지불하고 나서 빈칸마다 차 한 개씩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우기 단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칸이 하나라면 음식 세 개를 지불하고 차 하나만 채워서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거래를 할 때는 차 한 개를 지불하고 이렇게 겨울옷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실어서 그 즉시 이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도 마찬가지로 목재나 벽돌이 나무나 점토 대신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된 차는 또 차로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할 때 차를 한 개 내도 되고 업그레이드 된 차를 지불해도 됩니다 노르웨이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자원이나 또는 곡물 자원 둘 중에 하나를 세 칸 내리고 그 다음 빈칸마다 나무를 한 개씩 올려서 내릴 수 있고 핀란드와 먼저 거래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겨울옷을 지불하고 기어있는 칸마다 목재 하나씩을 실어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차와 동프리슬란트 차에 사용하는 방법이 또 새로운 요소로 추가됩니다 내가 일꾼을 이렇게 짙은 색에 있는 액션 칸에 들어갔을 때 차 하나를 소모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도구 하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 흰색으로 해당하는 액션 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탄 채굴자에 들어가서 액션을 할 때 내가 차 하나를 소모한다면 여기 있는 도구 토큰을 하나 오른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토탄 채굴자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토탄 채굴자에 들어갈 때 내가 업그레이드 된 차 즉 동프리슬란트 차로 사용해서 여기는 액션을 한다고 한다면 이 도구 토큰을 두 칸을 옆으로 움직여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를 사용해서 도구 토큰이 늘어나면 그 순간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유지된 상태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 차 동프리슬란트 차를 두 개를 지불해서 어떠한 행동 칸에 들어가서 그 행동을 두 번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이런 짙은 액션 칸뿐만 아니라 흰색 액션 칸도 마찬가지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액션을 두 번 할 수 있고 만약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두 배로 지불을 한 후에 그 액션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보자면 목재상에 들어갔을 때 동프리슬란트 차 두 개를 사용했다면 음식을 하나 지불하고 나무 네 개를 가지고 오는 액션을 한 후에 한 번 더 음식 하나를 또 지불하고 이번에는 건물 하나를 건설하는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션을 두 번 한다고 했을 때 선택형 액션이 있으면은 서로 다른 거를 한 번씩 해도 됩니다 만약 일꾼을 장인에 넣고 동프리슬란트 차 두 개를 지불해서 이 장인의 액션을 두 번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작업대에 위치하고 있는 수치가 3이기 때문에 총 6번의 도구 토큰을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대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행동으로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긴다면 앞으로 8번의 도구 토큰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미 한 번 움직였기 때문에 7번 남았죠 단 그때 늘릴 때 해당하는 자원을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장은 3가지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배수로를 놓는 요소와 어선과 교육선이 늘어난 요소 그리고 차를 활용해서 도구 토큰을 한 칸 늘리거나 두 칸 늘리거나 또는 그 어떤 액션 칸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늘어났고 차와 교육이라는 확장을 넣었을 때 게임 종료 시 추가되는 점수는 첫 번째로 차 하나당 0.5점이고 동프리슬란트 차 하나당 1점씩 추가합니다 그리고 어선과 교육선에 써져 있는 점수를 받으면 되고 이 도구 토큰에 의한 점수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점수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게임을 준비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게임이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물 소개를 조금 하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 번째 플레이어가 받을 수 있는 보드판과 개인용 토큰을 모두 가지고 옵니다 3인이 플레이했을 때 바뀌는 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자 타일이 원래 토탄 토큰이 4개가 올라가는 판자 타일을 갖고 시작했는데 3인에서 플레이할 때는 판자 토큰에 토탄을 2개 올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처음에 게임을 세팅할 때 만약에 확장을 사용했다면 여기 오른쪽에 추가되는 건축물 타일을 3인으로 바꿉니다 2인일 때는 이거 2개를 사용했지만 3인일 때는 이렇게 2개를 사용합니다 3인일 때는 이 노란색과 초록색은 각 확장과 잘 섞어서 초록색은 6개를 펼치고 노란색은 3개를 펼칩니다 이 주황색은 양조장 타일을 가지고 와서 배치하고 빨간색은 노르더부르크 성을 가지고 와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인이 플레이할 때 또 바뀌는 점이 공용 보드판 위에 라운드를 표시하는 공간에 있는 액션칸과 라운드가 바뀌게 됩니다 판을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 올려두고 총 7라운드를 진행하고 모방할 수 있는 칸이 3칸으로 늘어납니다 여름과 겨울 각각 3칸씩이고 모방에 들어갈 때는 각 플레이어마다 모방은 딱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플레이어가 두 번 다 모방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비용은 음식 하나,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파란색 플레이어가 선이라고 한다면 선부터 시계 방향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꼴찌가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 일꾼 토큰을 가장 밑에 그 위에 빨간색 일꾼 토큰을 배치하고 가장 위에 파란색 일꾼 토큰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건축 자원이나 차 자원 그리고 옷감 자원은 제한수가 없지만 그 위에 자원은 제한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3인에서 플레이할 때 이 토탄 운반선이 하나 추가되고 수레가 3개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달구지 타일이 하나 추가되고 외양간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토탄이 추가 구성품으로 10개 더 추가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토탄의 개수에 10개 더 추가된 50개의 토탄이 공용 공급처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플레이어들은 토탄 3개, 나무 3개, 전토 3개, 차 3개를 가지고 와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레 타일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신의 빈 헛간에 올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원 트랙에서 모든 자원을 한 칸씩 위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칸씩 위에 있는 상태에서 게임이 시작되고 음식의 자원은 두 칸이 늘어난 것으로 지급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도구 토큰이 올려지지 않았지만 모든 도구 토큰도 여기 가장 왼쪽에 3개씩 쌓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전문화 단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전문화라는 거 하는 것은 꼴찌부터 먼저 할 수 있는데 전문화를 두 번 합니다 첫 번째로 도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구는 총 11개의 도구가 나와 있는데 이 도구 중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선택하지 않은 도구 하나를 한 칸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다른 플레이어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도구 업그레이드 비용을 자원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란색 플레이어가 흑물레라는 도구 토큰을 한 칸 늘린다면 빨간색과 파란색 플레이어는 여기에 해당하는 점토를 한 개씩 받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구 업그레이드를 두 번 다른 걸 또 한 번 더 해서 두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한 번 하고 초록색 소형 건물 짓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초록색 소형 건물이 이렇게 6개가 나와 있다면 원하는 것을 내 빈 목초지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불하는 비용은 위에 적혀있는 비용의 두 배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초록색 소형 건물 짓기는 딱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화를 꼴찌부터 두 번씩 하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도구 토큰을 두 번 늘려도 되고 초록색 소형 건물 짓기를 두 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인이 플레이하는 것을 진행하면 되고 3인이 플레이했을 때 다른 규칙은 다 똑같이 적용되지만 준비하기 단계에서 선정하는 액션이 조금 달라집니다 특수 행동으로 현재 해당하는 계절의 액션이 아닌 다른 계절의 액션 칸을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어가 두 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턴에 노란색과 빨간색 플레이어가 특수 행동을 진행했다면 다음 라운드에는 파란색 플레이어가 다시 선이 됩니다 특수 행동을 하지 않았던 파란색 플레이어가 다시 선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2등 3등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특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시작 플레이어의 오른쪽 사람이 다음 라운드 선이 됩니다 선부터 또 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진행되고 만약에 한 플레이어만 특수 행동을 했다면 특수 행동을 하지 않은 플레이어 중에 현재 시작 플레이어의 오른쪽으로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다음 라운드 선이 되어서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또 2등 3등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 행동을 몇 명이 했냐에 따라서 다음 라운드 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의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장을 넣었을 때 1인이서 플레이 할 때는 2명이서 게임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진행 방법은 앞에서 1인 플레이 할 때 진행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아르레 평원은 조금 액션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이콘만 잘 기억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르레 평원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